안녕하세요. 배우라기의 황미르 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입문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KEC가 변경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너무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제가 확실한 답을 물론 강의해서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특별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돼요. 우리 저희 과목 변경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는 기존에 공부하시던 교재 가지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요. 변경된 교재로 공부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만 바뀌게 되면 차라리 그냥 뭔가 이렇게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상 KEC는요. 전부 다 변경됐다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50% 이상이 변경됐고요.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게 우리 KEC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금 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입문편에서 전체적인 우리 공부해야 할 방향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들 좀 볼게요. 사실 이게 규정 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입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물론 전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더 우리가 규정이라는 말이 붙거나 기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조금 더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입문편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과목 제5과목의 전체적인 장입니다. 물론 더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색깔을 칠해볼까요? 우선은 KEC가 변경이 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자체가 조금 변경됐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특히 시험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공통사항이 있고 KEC에도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사항이 좀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전기설비, 그렇죠. 저압전기설비죠. 죄송해요. 저압전기설비요. 저압전기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설비들, 전부 다 그 설비들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 다르시죠? 사실상 우리가 밑에 것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에 대한 원칙이 좀 더 부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거, 맞아요. 접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설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이라면 전설로 부분은 거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넘어와서 배전, 배선, 그리고 조명설비. 항목이 조금 더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던 내용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맞아요.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요. 설비, 새로 신설되는 KEC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준이다라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장과 10장까지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핵심인 거는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구 또는 기계 설비의 옥래 배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압설비하고 관련된 옥래에 신설되고 있는 것들, 옥래 시설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엔 예전에는 조금 전기철도에서 문제가 조금 한두 문제 나왔다고 보면 지금 제가 전기철도를 쭉 훑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문제 내게 수월하지 않아요. 반면에 분산전원이라고 하는 건, 예, 맞아요. 요즘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탈원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는 ESS라고 하는 것들, 사실상 우리가 ESS 설비 많이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전기차, 예, 맞아요. 그걸 우리가 V2G라고 해가지고, 예, 맞아요.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예요. 예, 전기 자동차가요. 어쨌든 우리가 분산전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기존의 대전력망을 제외하고 수용가 근처에 설치하는 별도의 전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산전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설비 아주 작은 것부터, 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건물 위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공원의 공원 등 위에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시골에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태양광 발전설비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PD 수첩에도 나온다는데, 어쨌든요. 뭐 그런 것들 많이들,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좀 더 예전에 판단 기준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특징적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설비들에서 조금 더 핵심인 단어들을 생각을 좀 해보죠. 우선 1장에서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핵심인 단어는 절연 성능입니다. 이거는 규정이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특별 저압이라는 거, 조금 색다른 개념이어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존의 필회설비라든지 누설전류라든지, 2천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저압, 전기설비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을 줄 겁니다. 특히 우리가 KEC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일반사항까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고요. 여전히 전로의 절연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절연 내력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줄 거예요. 표가 조금 더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세분화된 거, 그나마 다행인 건 다 비슷비슷해요. 다행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접지 시스템, 이거는 완전히 변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접지 시스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필회 시스템, 어떤 거예요? 맞아요. 번개. 번개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판단 기준에는 그냥 필회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한 문장 있었다면 여기에는 챕터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챕터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 제가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거요? 그렇게 쉽게 설계하지 못해요. 네, 맞아요. 사실상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걸 협의도 해야 하고요. 이 기준대로만 이렇게 딱 설치하는 거, 말은 쉽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를 낸다면 특정 지어지게 돼요. 되셨죠?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분사형 전원에서, 그렇죠? 우리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ESS, 태양광 발전 설비예요. 물론 요즘에 대단위 단지에서 풍력발전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풍력 설비 쉽지 않아요. 어쨌든요. 이거 좀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요. 사실 저 풍력발전소 설계해봤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소가 맞아요. 그렇게 쉽게 계획되고 쉽게 이렇게 뭔가 제가 쉽게라는 얘기는요.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예요. 이걸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전기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전기기사라든지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부 다 전기 관련된 일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니까 사실상 설계회사 이런 거 잘 설계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기 어렵다. 내기 어렵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게 보통 여기 있거든요. 그냥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원래 태양광부터 시작해요. 태양열,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그 다음은요. 신에너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한참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딱 앞에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한답니다. 정말 많이 해요. 설계도 많이 하고 시공도 많이 하고. 그리고요.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 UPS 들어보셨죠? 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ESS라고 해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거 빼고는 기존에 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방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ES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력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지능형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할 때 전력을 다시 되팔므로써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화 전력 싸잖아요. 그때 저장을 해요. 그 다음은요. 여름철 2시. 전기 많이 필요할 때죠. 그때 좀 단가가 비싸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약간 경제성을 추구하는 목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다니신다니까요. 보조 베테라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얘도 리튬이온. 여러분들 것도 리튬이온. 맞나요? 어쨌든 그러한 형태예요. 기존에 하던 거라서 이게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더욱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되셨죠? 전체적인 분산형 전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입문 시간에 뭐가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접지를 잘 개념을 잡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접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선 손 좀 푸시고요. 지금은 입문 시간입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는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교재도 물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화면만 잘 보시고 아, 이게 접지구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한번 같이 가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KEC에서 접지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저 앞에 뭐라고 돼있나요? 전기회로를 전기회로를 동선 등의 도체로 결국은 전기회로를 도체로 대지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걸 아, 접지라고 하는구나. 이게 그냥 접지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접지, 도체로 뭔가 연결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접지선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그 다음은요. 대지에 딱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이게 뭐 접지 극, 극의 형태로 땅에 이렇게 꾹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그냥 접지 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라는 개념. 그러면 이렇게 됐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왜 하냐가 문제죠. 이걸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앞에 전기회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전기회로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전성공학 시간에 중성점 접지? 예, 맞아요. 그런 거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는지를 조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꼭 보세요. 우선은 구분부터 좀 지어보죠. 구분부터요. 우리가 접지를 할 건데 접지를 할 건데 구분을 하겠다. 구분이라는 말은요.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목적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지 특히 KC에서 접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계통의 접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력 전성공학 시간에 계통의 중성점 접지를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이런 거 공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일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을 감소하기 위해서 되셨죠? 예, 그거 맞아요. 그거 접지한 겁니다. 보호 접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호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걸 써요? 보호한다. 누구누구를 보호한다. 이거 보호막이야?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캐릭터 보호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접지를 눈에 할 때 보호라는 개념은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전력 사용 시설물을 사용할 때 나, 나, 나요. 나. 특히 감전하지 말라고 나를 보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약간 숨어져 있기는 하고 약간 문제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데 화재라든지 또는 폭발. 폭발.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대충 이런 거 있죠. 전기 스파크가 팡 터져가지고 막 자동차가 폭발하고 막 이러는 거. 맞아요.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발화 원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 그럼 방폭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피레 시스템 접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전에 우리가 피레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피레. 그래서 피레는 번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번개가 우리 건물에 딱 내려 꽂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 저는 좀 영화를 많은 보는 표현이어서 그래서 영화가 벌써 머리 떡이 떠오르거든요. 뭐 막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 막 생명 살리잖아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만큼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막 이기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암페아수로 따지면 200카 막 100카 막 이런 정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땅으로 보내야 돼요. 지구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왜 했니? 그러면 목적이 딱 세 가지예요. 개통의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접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접지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땅으로 내려왔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접지선에 이렇게 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꽂는 걸 각각 꽂으면 단독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씩 다 각각 각각 꽂으면 그걸 우리가 단독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요. 공통 접지는 얘하고 얘하고 같이 한 걸 공통 접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은요. 통합 접지는 얘하고 얘하고 얘를 다 같이 한 걸 우리가 통합 접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공통 접지하고 통합 접지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구분에 구찌 하나만 더 집어넣자고 얘기를 하면 통신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쵸. 사실 통신 느낌 아시죠? 우리가 약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통신도 좀 넣어주시죠. 그렇게 되면 단독은 얘도 따로 하고 얘도 따로 하고 얘도 따로 하고 통신도 따로 한 걸 단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어떤 거예요? 전력 쪽. 이런 전력 쪽은 같이 하고 필에 따로 하고 통신 따로 하면 이걸 우리가 공통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통합 접지라고 하는 건 싹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은 되셨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접지의 종별 뭐 일종이니 이종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가 기본적으로 구분과 종류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저쪽에 있는 걸 우리가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지어서 자구 미세화 변압기. 특징 지어서 또 몰드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변압기의 단선도입니다. 물론 저쪽에 있는 건 3상이고요. 이쪽에 제가 그려놓은 건 단상이에요.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코일 그렇죠. 이거 우리가 기기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회색으로 뭔가 칠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단자대 같은 걸 만들어놓고 여기도 또 단자대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이제 얘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권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걸 우리가 전로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도 전로라고 얘기했고 앞으로도 전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KC에서는 얘를 조금 다른 말로 사용해요. 어떤 말이냐면 충전부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충전부. 충전되어 있다. 충전되어 있다.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한다. 충전한다. 이런 거죠. 충전하면 그렇죠.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요. 배터리 눈금이 올라가는 걸 충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전기에서 충전된다는 개념은 뭐예요?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상태. 전류가 도통되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충전부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전기 흐른다고요. 전압이 인가가 돼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전로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놓은 거를 전로의 절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케이블이나 전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외피에 씌워져 있는 그거 절연물. 그거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절연되어 있다고 해서 더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1차 절연이라고 얘기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절연하게 되면 너의 절연 성능이 뭐니? 절연이라고 해서 절연 내력이라든지 절연 성능이라든지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기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끝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껍데기를 씌어놔요. 이걸 우리가 외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외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전자제품 생각하시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도 하고 PVC 어떤 건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속제 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금속제 외함이에요. 그래서 분전반 우리 집 분전반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요?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잡을 땐 금속제라는 거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시험 보실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외함이라고 하는 건 다 금속제 외함이구나 아주 특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니다 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금속제 외함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금속제 외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이시에서는 노출도전부라고 얘기해요. 노출도전부 노출이라고 여기 노출이라는 말은요. 이게 밖에 있어서 노출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니에요. 혹시 착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노출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사고에 노출이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사고에 노출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전부 만약에 이 절연 내력, 절연 성능이 저하돼서 이 절연물이 망가져서 여기로 도통이 되면 이라는 말을 노출이라고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도전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충전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노출, 도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요. 우리 교재에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모든 기기에 다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껴놨어요. 이거 짝대기라고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들 접지 단자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는 어스 터미널이라고 해서 ET라고 써 있기도 해요. 이거 우리 접지 단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접지를 다 여기다 연결하고 외부로 인출하는 단자를 우리가 접지 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단자, 대, 접속 단자 또는 뭐 절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죠? 전로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자는 거죠. 충전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얘하고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사용 시설물에서는 대부분이 애자의 형태로 또는 고무패킹? 우리가 그랜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제가 표현을 안 드렸는데 노출 도전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도전부라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개통 외 도전부라는 거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이건 제가 교재가 없군요. 우리 교재에 있을 거예요.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개통 외 도전부 지금 그냥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통 외 도전부예요. 그러면 개통은 뭐냐라고 하면 얘까지가 개통이에요. 여기까지가 개통이에요. 우리가 전력을 공급을 하거나 경기를 사용할 때 그때 사용되는 모든 전력 사용 시설물이 개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통 외 도전부니까 맞아요. 이쪽에 있는 철재로 된 창문 철재로 된 문 책상 캐비넷 전기는 안 쓰는데 본인이 본인이 도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개통에서 사고가 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전부가 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개통 외 도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용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KC에서 용어의 정의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본강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접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또 구분지을 수 있어요. 변압기는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이쪽에는 우리가 부하측 전기를 사용하는 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절로, 절연물, 외암, 접지 되셨죠. 접지 단자 되셨고요. 여기에 친구 한 친구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얘 이름은 철수고요. 그냥 대한민국 흔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후배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저를 그려놓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좀 감전을 시킬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친구 우리 뭐 한 친구 좀 친구라고 할게요. 어쨌든 친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이러한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에 인접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전원 공급측이 되고 이쪽은 부하측이 될 거예요. 전원측, 부하측 또는 변압기 또는 전력 사용 시설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접지를 왜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접지의 목적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는 보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보호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원측에서는 보안이라는 개념 부하측에서는 보호라는 개념 보안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개통을 잘 운전시키기 위해서 개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개통공학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거였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선, 실학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지를 합니다. 이쪽은요. 이 친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되셨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과 또는 보호의 접지에서 저쪽을 우리가 개통이 접지 그리고 이쪽을 그리고 이쪽을 보호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중성점 접지 이거를 우리가 외암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굳이 도선으로 전기 회로를 땅에 꽂아 접지를 하는 목적입니다. 되셨죠? 이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볼까요? 두 손을 연결을 해서 갑니다.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상도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KC에서는요. R, ST 이런 거 안 씁니다. L1, L2, L3 이렇게 바뀌었어요.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개통을 접속을 하게 되면 그쵸? 여기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거 지락 표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락이 생겼습니다. 지락이 생겼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절연물. 1차 절연이 파괴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로에서 절연이 돼 있는데 그게 파괴돼서 그쵸? 노출 도전부로 전류가 흐르는 거 충전이 되는 거 딱 이 상태를 우리가 지락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친구가 여기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쵸?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감전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좀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KC는 이 친구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조건 이 친구는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전력사용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수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개통의 접지부터 가죠. 우선 접지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개통의 접지입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형태가 돼요. 어쨌든 접지를 하게 되니까 외암도 같이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는 변압기 자체에서의 중성점뿐만 아니라 외암도 같이 접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고좌압 혼촉 방지판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선은 기기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됐을 텐데 어쨌든 고좌압 혼촉 방지판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에 있는 판을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설치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절연이 파괴될 때 꼭 여기에서 일루 파괴되는 의미, 법은 없죠. 여기에서 일루 파괴될 수도 있죠. 1차측과 2차측. 어? 왜 그럴까요? 혹시 조금 전에 우리가 변압기 사진 봤을 때 동그란 거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재에도 실려져 있는데 어쨌든 저압권선, 고압권선이 이렇게 통으로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일루 넘어가기 쉬워요. 잘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저압에는 22,900이고요. 이쪽은요. 220이었는데 우리 상상 비교해야 되니까 13만 2천이겠네요. 13.2kV이고 여기는 220V인데 저게 두 개가 딱 붙는 순간 이 친구한테 몇 볼트가 걸려요? 13.2kV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둬야 된다고요? 금속제 혼촉 방지판을 두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접지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개통에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친구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지를 한 번 할 겁니다. 이걸 무슨 접지라고 한다고요? 외함 접지. 보호 접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낼게요. 이쪽은 저항이 0입니다. 이쪽은 저항이 1000옴입니다. 전류는 어디로 많이 흐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회로 시간에 일로 많이 흐른다고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일로 많이 흐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면 이거는 무슨 연결이에요? 저항의 직렬 연결인가요? 병렬 연결인가요? 예, 맞아요.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여기 220이라고 하면 여기도 220이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도 220이고 이 친구도 220인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지만 나한테는 뭐가 인가가 된 거예요? 220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심장이 아파요. 되셨죠? 그래서 감전사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제한을 둘 거예요. 얼마나 제한을 둘 거냐면 50V라고 하는 특별 저압으로 제한을 둘 겁니다. 이거는 교류 50V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허용 접촉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 개통도 접지를 하고 외암도 접지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질학사고가 나면 이렇게 고장 루프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스템, 접지 시스템을 우리는 TT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개통을 TT계통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허용 접촉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그죠? 여기에 저항값 높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낮은 전압이 걸려도 그죠? 여기에 전압이 좀 높아버리면 저항이 높아버리면 그죠? 여기에 좀 문제가 생겨요. 왜요? 아주 적은 전류가 흘러도 그죠? 우리 전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V는 IR 설마 이거 모르지 않으시죠? V는 IR 그러니까 전류, 지락 전류가 아주 조금만 흘러도 여기에 저항이 높아버리면 그죠? 회로상 여기에 전압이 높게 걸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압이 높게 걸려요? 이 친구한테 이 심장에 전압이 높게 걸려요. 그래서 이걸 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허용 접촉 전압은 잡아도 안전한가요? 네.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다는 말을 쓸게요. 판단, 판단. 죽을 확률이 조금 적다라는 뜻입니다. 안 죽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좀 너무 표현이 과격했네요. 감전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죠?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50V 밑으로 되면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병원 가서 한, 두 시간 조금 더 자고 오면 될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찌릿? 이런 정도 갈까요? 그 정도까지. 아주 심한 충격은 아니어도. 물론 그런 정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높아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TT계통이 안 좋은 점이 그 점입니다. 아주 작은 전류가 흘러도 조금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TT계통에 이 작은 전류가 흐르면 차단할 수 있는 거 뭘 설치하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누전차단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TT계통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통을 꾸밀 때 건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우리 아파트는 45층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롯데타운은 100층이 넘는데요. 그럼 100층은 이거 안 되는데요? 네.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냥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계통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호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되셨죠? 그러면 일로 이렇게 해서 일로 쭉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선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 없는 걸로 거의 보잖아요.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여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랑 연결한 거나 이거랑 이거랑 연결한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혹시 차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선이랑 여기랑 연결돼서 이 선이랑 여기 연결된 거하고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여기 연결된 거하고 어? 갔죠? 이제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예요? 지락사고가 곧 단락사고가 되는 계통 이거를 우리가 TN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N계통. 그래서 보호도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설비가 100층에 있어도 심지어 200층에 있어도 어? 여기 이 친구가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허용, 접촉전화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계통을 우리가 TN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IC에서는 이렇게 계통을 여러 개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TN계통, TT계통, IT계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IT계통은 비접지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안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엔 TT계통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TN계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TN, S는 지금 보호도체를 따로 쓴 거 TN, C는 이거 느낌 오시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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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연결된 거나 이렇게 연결된 거나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선이랑 이 선이랑 같이 쓰고 싶은 충동 느끼죠? 아닌가요? 전 그런데 되셨죠? 같이 쓰면 무슨 계통? TN, C계통 되셨죠? 그러고 보면 그렇죠? 여기 우리 아까 전에 TT계통일 때는 뭘 썼나요? 누전차단기 생각하는 아시나요? 누전차단기 그런데 어쨌든 지락사고든 이걸 우리가 단락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단락사고든 지금 똑같이 동작을 하네? 그러면 여기에는 뭘 둬도 돼요? 누전차단기 두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지락사고는 무슨 사거라고요? 단락사고 그러면 여기는요.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 맞습니다. 배선 차단기 MCC,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N계통일 때는 사실 누전차단기 사용하지 않고 과전류 차단기로 지락사고로 검출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아 접지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그 철수 친구를 데리고 계속 머리에 링 달 거예요. 되셨죠? 어쨌든 지금 이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왜 접지를 하는지 뭘 개통의 접지라고 하는지 뭘 보호 접지라고 하는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요. TNC로 오다가 중간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이런 일 쓰지 않아요. 이거는요. 개통의 자체에서 할 수는 있으나 쓰지 않는 개통이에요. 정말요? 저는 이것도 안 써요. 저는 설계 때 이것도 안 써요. 이것도 안 쓰는데 이건 당연히 안 쓰고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저는 90% 10%는 아니고요. 한 9% 갈까요? 이거 1%요. 우리가 IT 개통을 쓰는 데가 목적이 있어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력개통공항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딱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는데 우리가 비접지 개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일선 지락사고가 나더라도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아요. 1차 사고는 흐르지 않아요. 2차 사고는 많이 흐르죠. 왜냐하면 개통이 구성됐으니까 아마 전력개통공항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IT 개통. 1차 사고에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1차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비접지에서 특징적인 게 어떤 거 하나 있었죠?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IT 개통, 비접지 개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우리 시험 문제는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병원이요. 생각해 보세요. 누전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전원을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환자는 어떡하라고 수술하고 있는 환자는 어떡하라고 느낌 오시죠? 2개통으로 꾸며놨는데 누전 조금 일어났더니 단락사고가 나서 차단기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수술방, 수술실, 중환자실, 수술실 전기 다 나가버려요. 대박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2개통 꾸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IT 개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IT 개통에 의료 IT 개통이라는 말이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의료 장소에 사용하는 접지 개통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되셨죠? 일선 질약사고가 나면 차단하지 않고 경번만 하는 경우예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수술실에 담당자한테 누전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야죠. 누전은 위험해요. 왜요? 심장이 멎을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술하다가 누전이 발생을 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보는 알려줘야 돼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접지 개통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통의 접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굵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지 저항값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암의 접지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이거는 본강에서 차근차근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케이시는 접지가 싹 다 바뀌었구나. 되셨죠? 접지가 싹 바뀌었구나. 뭐만 기억하면 돼요? 접지는 외암인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요.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어쨌든 용어의 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제가 변압기를 예를 들 때 그때 이런 거였지 지금 충전부 노출도전부 절염물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지금 그냥 개념만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쭉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지겨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설명이 좀 길어요. 어쨌든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설명이 좀 길답니다.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물음표 생길 수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짜 정리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문제에 자주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따로 하나 쫙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짜 정리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력 사용 시설물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전달도 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가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기준이 지금 2021년 1월 1일부로 바뀌었는데 그럼 기출문제는요? 그쵸? 2020년 이전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려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요.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따로 제가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목차 다 확인하시고 우선은 예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특강 거기에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매직펜으로요.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교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다 삭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삭제해 놓고 KEC로 전부 다 변경해 놨으니까 기출문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요 없는 건 다 빼놓았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 이전 기출문제 보셔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삭제될 거 삭제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자주 나와서 제가 특별히 이 문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 이거 하나예요. 미리 좀 기억을 해두시죠. 우선 제가 아까 전에 누전차단기 얘기를 했었죠. 그 누전차단기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인체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전차단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건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인체감전전차단기 되셨죠? 그럼 얘는 언제 선택하느냐? 금속제 외암을 뭐라고 한다고요? 노출도전부요. 인체감전전차단기 되셨죠? 그럼 얘는 언제 선택하느냐? 금속제 외암을 뭐라고 한다고요? 노출도전부요. 노출도전부 금속제 외암을 가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뭘 설치한다고요? 누전차단기 설치한다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네요? 맞아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가 있었던 이유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리 교정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완전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변경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죠? 금속제 외암을 가지고 있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누전차단기, 걔 이름이 뭐라고요? 인체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예요. 걔의 정격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격도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거예요? 정격감도전류라는 게 어떤 거예요? 30mA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30mA 기준이고요. 동작시간은 0.03초 이하에 동작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친 거 아니고요.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략사용시설물을 사용하고 유지보수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모든 사람들 불특정 다수까지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 꼭 인체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되셨죠? 하나 더 팁 할까요? 이거요. 일반 지역이에요. 일반 장소. 일반 장소면 거실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 특수 장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KC에서는요. 너무 많이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으로라도요. 네. 50% 이상 달성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 더 갈게요. 제가 너무 설명이 길죠? 좋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욕실이나 샤워실이나 내가 그런 곳에 놓여져 있다. 그걸 우리가 특수 장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특수 장소에서는 이 앞이 15mA로 줄어든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인체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이론 매우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바뀌었잖아요. 규정이 바뀌고 나면 사실상 문제가 물론 저도 문제를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추가 문제도 만들어서 막 전달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 좀 웃기기는 한데 사실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 누구도 사실은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든 하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충실하시고 정체적인 이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문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드려서 전체적으로 접지를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법규, 규정, 기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로 암기하시고 문장으로 암기하세요. 이렇게요. 금속제 외암은 사용 전에 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체 감전보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전격감도 전도는 30mA 동작시간은 0.03초 이하에 동작하는 전류동작형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하다 보면 쉬워지실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장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입문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제가 가능한 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암기 잘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 기준과 전기설비 기술 전기설비 설비 규정은요.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배우락의 황민욱 기술사였습니다.